1. 이레텍 주식회사 저희 이레텍 주식회사는 스텝 모터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들에게 여러가지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력 제품으로는 스텝 모터, 드라이브, 리니어 액츄에이터, 중공 로터리 감속기, 스카라 로봇이 있으며 저희는 항상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레텍 주식회사는 2009년에 설립되어 올해 대한민국 로봇 기업으로 인증되었고 코트라 글로벌 브랜드로 인증되었으며 수출 역량 강화 사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의 주력 제품인 쿨제로 서버 모터는 드라이브 컨트롤러와 엔코더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또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드라이브 컨트롤러를 분리형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ERI 시리즈는 중공 로터리 감속기로서 18대 1의 감속기를 가지고 있으며 고토크와 고정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ELA 시리즈는 소형 리니어 액츄에이터로서 실린더보다 더 작은 크기와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유니스 시리즈입니다. 소형 스카라 로봇으로서 이레텍이 가지고 있는 스텝 모터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저가형의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레텍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부품 또한 전부 다 이레텍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따라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고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간단한 픽앤플레이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예정이며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레텍은 고객들에게 더욱더 저렴하고 더욱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